15,000원 15,000원입니다 시작 채역수 나쁘지 않지 3,000원 4,000원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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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즈 있습니다 1,000원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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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0원 5,000원 피지컬 개미우 도궁 썼음 빠른 채광 채광 한장으로는 좀 택이 없는 거 같아 채광이 빠르게 두장이 잡혀야 될 거 같아 벌목소 초반에 너무 건물만 나왔는데 그래도 농장은 돈버는 건물이니까 가볍게 석은 신경전 8 밑으로 건물마다 육금화 지금 몇 금화 얻는지는 알려줘야지 한 5개 지었나? 1,2,3,4,5,6 6키면 일단 200은 나네 천천히 제공 키우기 오시민 1조원자 군사비용 감속 좋네 최강이다 리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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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터지겠죠 잠깐만 빨리 빨리 좀 봐 지도자 레벨 안돼 크하단장 제거 치즈 꺼져 삼채광 빨리 리룰 가자 시장 2레벨 방어선 방어선 축사 시장 장창병 급하다 집 내놔 빨리 거불쇠 걸게 도드로 부스트 하자 템포도 올려 제발 아직 괴도 안올렸는데 조금만 더 제발 시간 조금만 더 줘 돈 돈 돈 돈 돈 보강 방패병 아 진짜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제발 좀만 더 하면 괴도에 오를 수 있어 아 이 미친 빡치네 역병 역병 시민 빨개졌어 돌게 된 아 돈 없을 때 눌렀다 아 아 아 최장 최장 이벤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역병캐 에반데스사 킹반데스 아 거기서 역병이 아 세상에 진짜 나 그런게 이벤트 하필 치즈 꺼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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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급하게 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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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언자 공격력 플러스 2 됐다 이제 건물 건물 빨리 짓고 아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채광도 다 올라갔고 리롤 이제 슬슬 가능할 거라서 아 벌써 저 유닛이 나 어 엄청 천천히 하는거 했나보다 공습으로 버텨야지 팁 영능 써서 건물 돌리고 무작위 건물 가드 베트 농장? 농장 필요없어 농장 2레벨 짓자 굴소 없냐? 방어선 떴을때 사야되는데 중독성 고맙습니다 중독성 중독성 확산하고 시장 짓고 아니 이거 좀 채광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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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같은 게임 진짜 아유 킹받네 진짜 야 이거 그냥 빼라 와 진짜 이벤트 아유 세상에 진짜 아유 진짜 아유 열받어 니들 왜 앞으로 가 뒤로 와 제발 다 잡을 수 있니 자신 있니 아 끔찍하다 기술카드 기술카드 아니야 이건 아니야 빈빈가 소리로 시장 짓고 슬리퍼 올리고 제데라크로 보내고 병영을 못짓는다구 치즈 재우고 병영은 치워야 되지 않을까 욕심인가 쏟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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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영 병영 석풍병보다 병영이 중요할거같아 채광 병영 건물카드 비용 플러스 10 아 그정도는 괜찮아 제거 나오지 지도자 레벨 플러스 1 골쏠 카드 강화 제발 아우 개 힘드네 진짜 아 h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후퇴하는 것 때리는 나쁜놈들 야 도망치지마! 진짜 조금 남았는데 제발 좀 버텨봐봐 얘들아 조금만 더 버텨 우리 살 수 있어 후퇴하는 것 같아 미별대로 나가야 돼? 애들 뒤에서 후퇴하는 것 같아 후퇴하는 것 같아 후퇴하는 것 같아 후퇴하니 와 힘들어 아니 장창병은 못올렸어 야 뒤로 빼 그냥 개많이 오네 이제 건물쇠 빼도 되지 채광이 있는데 이제 싸우자 아 키드 그네 군사 좋은가 그래 아이 돌격대장 미쳤나 진짜 잠깐만 목욕탕 야 소총병을 사야되냐 수보배차를 사야되냐 창궁병을 사야되냐 기술칼드 기술 기술 카드 소총뱅 저기서 못 때리나 소총뱅도 전방이구나 그럼 이제 두공 지우고 야 슬슬 복구하자 아 제발 복구좀 하자 야 보스전이네 네 복구하자 당할 수 있네? 당할 수 있네? 진짜 영땡 쓸 틈도 없네 소총병이 못 떠나겠어 빨리 복부하자 지도자 레벨 플러스 2 반란 카드 필요 없어 현상과 몰렴 아이 젠장 기술 카드 피해량 선택한 카드 강화 소총병 소총병 쌓이기 전엔 약할 것 같은데 아... 영땡으로 집 만들어야겠다 목욕탕 하나 더 주방자 광전사 교미 안 나오냐? 창궁병 창궁병 번식해 번식 그게 그거 아닐까요? 아닌 말고 빈병대 보강 그래도 이번에는 한쪽에서 오네 아 시민 없다 얘들 왜 이렇게 은근히 이동 속도가 느리냐 아 두석기 개구대기 나이스 음... 빈병대 쓸고 있는거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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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들이 다 부수는데 너한테 이걸 복구하는데 의미가 있을까 아 아 아 아 무작위 조언자 백 기술카드 피해량 아까 먹었던 건데 이렇게 먹게 되네 기술카드 피해량 아까 먹었던 건데 이렇게 먹게 되네 아 아 아 아 아 목욕탕 두개라서 어떻게 좀 버티면은 될 거 같은데 ä 아 아 아 아 itis 돈찍룩 돈찍룩 게임 변해 진짜 이제 경비병 치우면 되겠지? 아니 경비병은 쓸모도 없는데 쟤는 계속 안죽어서 인구 잡고 보고 저거 죽일 수도 없고 아우 선술집 아 욕세질걸 아이씨 침착하게 번식이다 아 욕세질걸 침착하게 너무 급하게 돼 침착하게 침착하게 아우를 침착하게 아우를 가위로 침착하게 무작위 전설건물 카드 획득 적의 침략 주기 10초에 확장 불가 전설건물 아무도 나의 확장을 막을 수 없다 보강수리 폭파 장창병 체련 장궁병 민병대 장창병 뺄까 재련을 뺄까 채광을 빼면 돈이 모자라겠지 채광을 괜히 눌렀네 지금 장창병 보다 민병대가 더 세요 지금 장창병 보다 민병대가 더 세요 물론 특랭 달려있지만 체력 2배 공격력 3배야 채광을 무길 채광을 마주 이제 영댕사지 자리없다 이제 무분별한 확장으로 자리가 없다 아 두꺼비네 두꺼비가 애들 차도 먹는데 아 두꺼 죽어 니들 그래야 최고 뽑지 영투 확장 시장 사용가능 집도 없냐 집좀 저거 멀리 뛰우면 이벤트 뜨던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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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멩이메타 돌멩이메타 아 힘들어 아 피곤해 집 선술집에서 집 복쇄하고 대장관이 없냐 근데 창궁병 집도 짓고 아 나 이거 기술 카드로 애들 죽일 수 있나 되지 않을까 뭔가 좀 너무 악당같은데 뭔가 좀 너무 악당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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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성살병 좀 주고 아 그래 이렇게 쓰자 아 아니 저거 근데 창궁병 아니야 아니 잘못 죽였네 저희에게 필요한 인증이 있습니다 창궁병이었네 아 아 나 이제 정찰병이 없구나 저 뭐냐 뒤에서 창 던지네 이상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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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덧봤자 벌목 속 벌목 속 필요 없는데 1단계 있으면 2단계 만들고 1단계 없으면은 말자 대장간 꼭 필요한 카드여자 대장간 올리고 제역소 초반에 하나 지었지 2레벨 만들고 구매비용 감소 이것도 하나 짙지 않았습니다 어 이거 올리고 이제 복제 뭐하지 번식? 아니야 장군병 소총수 유닛을 세우긴 세워야 되니까 시장 방어선 대장간 대장간 알아 사고 공장 방어선 도공 방어선 방어선이 지금 2개 지으면은 방어선이 지금 2개 지으면은 방어선 보강이 가능해서 공장 방어선이 지금 2개 지으면은 공장 방어선이 지금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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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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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갓 공습 20팀이다 창궁병 강화 제발 목욕탕님 제발 야 목욕탕님 시간좀 공습 20팀 맞습니다 개통겜입니다 아 됐다 이제 최강 하나 치고 개 힘드네 진짜 이제 왼쪽에서 오겠지 보강을 하세요 보강 보강 방어선 아니 미친 도둑질을 왜 사 인마 아니 아휴 여기서 픽사리가 나네 돌방어선 만들고 소리하고 창궁병 창궁병 방어선 보강 야 왜 소총병 둘이나 있어 소총병 복사했구나 잠깐 짱궁병을 복사야지 짱궁병을 복사해야지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아 버텼다 아 개 피지컬 게임이네 잠깐만 제거 아이천장 아 집쪽으로 아 아 도둑제 도둑제 사도불고 그러잖아 도둑제 꺼져 제발 아 도둑질을 왜 해 정직하게 벌어서 쓰란 말이야 보강 도둑제 도둑제 애들아 브란칸 더 땡기고 도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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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일단 공습을 하고 어 뒤로 빼면서 천천히 peux bez 그치 정서 빨리 돌려야 되고 뒤에 추가를 해본다 보강 수리 봉습 아 개 피지컬 게임 진짜 봉습 잘 막았어 뒤로 빼 수리 강화 소총 보강 소총 짱궁 민병 봉습 수리 채광 장창 됐다 맞는 그림 나온다 야 병영 지금 그게 무슨 잠깐 도강 재련 거식 채광 소총 민병 소총 장창 수리 아니 수리를 하라고 수리를 샌수 선생님 수리 소총 장창 치광 소총 장창 치광 소총 장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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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총 장 이동 종 달 수리보강 수리보강 안 뜯어도 진짜 힘들고 아이 그래도겠다 킹습 치즈는 진짜 딱 치즈럿이죠 야스오 저거 개 쓰레김 진짜 야스오 개쓸 몹쓴 없어오세요 가시방 방어선이 받는 피해 1로 감소 개쩌네 야 보강 나 지금까지 잘 쓰고 있었는데 왜 지금 해검돼 발리스타 피해를 입히고 밀쳐내는 화살 발사 가시방이 사기네 몇등이죠 In stance 대ゲーム 진행 건물도 지었어 운 좋으면은 운 좋으면 등수 높게 나올 거 같은데 future 고마워요 미세먼지맨